주변 조심하 깨불고 있어 의외로 비행기 동선에 많이 안 오려나? 아니야 그래서 괜히 와서 갑분전하는 것보다 여기 가자 어디 내리는지 봐야되네 이럴 때 늦게 내리는게 더 유리한 것 같아 내가 어디 내리는지 알고 뜬다 리얼 온다 와 이게 이 거리가 맞네 쟤는 왜 저기 내려온거야 내가 내린거 봤으면서 나를 무시한건가? 근데 움푸 진짜 엄청 세네 그치? 님절 움푸 되게 좋은 총임 근데 안있어 아 움푸 이렇게 좋은데 왜 안써지는걸까 그것도 진짜 의문이긴 하다 그치 다들 움푸가 반동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쓰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 그것도 맞아 근접에서 만나면 거의 무조건 접 그래서 파밍 끝 치킨시 500개 소신님 브로징어님 감사밋 사람있어 여기 사람 내렸네 얘를 어떻게 잡지 저기 털고 어디로 올려나 기차 소리에 묻어서 발소리를 들었나? 경계하는데? 뭔가 들은거 같은데 그치 뭔가 듣고 경계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응 맛있어 맛있어 써클 인이다 빅킥댄는 뭔가 원이 엄청 큰 느낌이야 무섭지 아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지음 슬슬 자리 잡퉈 아 넌 안되겠다 넌 안되겠다 아 진짜 막 너 진짜 그렇게 함부로 막 쏘면 안 돼 이 차에 얼마나 고수가 타고 있을 줄 알고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연막을 이렇게 깐다고? 다리 다리가 꺾였네 그리고 저기 싸우는 데 한번 가볼까? 아 이 차 타고 싶은데 이 사람 있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 와 차가 너무 많이 박혀있네 뭐야 이게 너무 핫플레잇인데 비상이야 비상이야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다 너도 갈 데 없나 보네 돈다 돈다 아 여기서 싸우면 죽어버려 야 갈 데 없어 주변 조심해둬 빨불보시사 아우 나 뺄살 되게 잘 썼다 그치 시원하구만 내 자리가 제일 좋아 내 머리 조심해 에임이 싫어 아 근데 피 상목 또 튀지 않았어? 기분 탓이야? 뭐나? 죽였다 그렇지 이렇게 못 써모으지 아 오늘 에임이 왜이래 에임이 날라다니라 아 오늘 에임이 왜이래 에임이 날라다니라 아 오늘 에임이 문제가 있는데 대장보다 에임이 춤을 더 잘 추는데 아 근데 방금은 너무너무 날라다니라 킬당 200개인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이제는 진짜로 고수만 남았어 진짜 여기 뭐 나뭇만 많았으면 갔다 근데 딱 느낌이 저 나뭇가지 뛰다가 내가 자랑 나면 넘어질 것 같애 누가 나 쏜다 쟤 심심한가? 뭔가 날 쏴가지고 너무 무섭다 올려고 하는건가? 나도 가야되거든? 앞에 이거 뭐지? 괜찮은 은폐가 있나? 6명 1키밖에 못하겠는데? 마지막에 아하하하 애써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픽픽 쓰러지는거 보니까 핵도 있는거 같은데 사배스석 인이 아니야? 홀리 야 안 죽었는데 오른쪽에 무섭다 무섭다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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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아우 떨려 떨려 너무 떨려 집에 하나 있을거고 오른쪽에 하나 이거 끝인데 이게 무서워 보인다 안 돼 안 돼 아우 아우 얘 좀 잡았다 얘 죽어졌다 맞지? 맞지? 얘가 얘 잡아준거 아니야? 7777이 좀 잘해 그리고 아이디부터 냄새가 킁킁나게 한다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오른쪽은 각자 실제 얘가 다 잡는다 1대1 여기 돌까지 가만 가도 되나? 칼은 칼은 이거 맞냐? 지지 내 소수만 아이고 키라 200갠데 아이고 그래 핵스지 말한말이야 핵스지 말한말이야 왜 핵을 써가지고 너는 내가 잔인하게 죽여주겠어 아 대박이다 진짜 그치 아 이거 뭔가 치킨 치킨인데 이렇게 찝찝한 치킨이라니 일단 마지막이 익킬 어떻게 잡을길래 일단 위치는 다 알고있는거 같고 여기서 어떻게 잡을길래? 애들이 열받아도 식사를 잘하면 항상 핵을 파악할때는 이 친구를 변호할 마음으로 파악해야해 이래서 주방당했나? 아 이거는 커버가 안되는데 이거는? 야 내가 더 깊어 가도 첫판 치킨 먹어서 기분이 좋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